그 다음날 문을 열면 이상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똥이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이런 데 보시면 뭐로 뜯었는지 막 뜯어지고 이래 했어요 고양이인 줄 알았죠 고양이는 보면 덩치가 좀 있으니까 눈에도 잘 띄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몸이 막 간질간질 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몸에 막 간질간질 거린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할 때는 원래가 여기 있는 아이디어 어? 어? 왜왜왜? 왜? 어? 으아악! 오우야! 어? 뭔 소리야? 랩봉! 아야, 그 쌍봉이 보니깐 제가 어릴 때보다는 족재비더라구요. 오우야! 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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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일도를 흐른다 끝! 계란찜을 주세요 계람펜을 넣으세요 계란찜을 소을 넣어요 열어볼 수 없는 마리나 그리고 중에 초콜릿을 넣어주세요 이른이 새콤이 하루에 4,5분이 출동해가지고 제발 좀 살리달라 하시오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그 이후로 온 거 같아 근데 저기를 해봤자 다 공부인데 먹을 게 없어요 뭐예요 이게? 다 틀어졌네 왜? 추우면 다음날 웁 exists 치킨 종합이 있고 아이고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막을 수 있어요? 막을라면? 건물차로 지는게 낫죠 조금 있으면 재개발 때문에 다 이 주인의 건물 다 무너뜨리고 부서다가 깔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이랬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보셨어요? 방번째가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여기 보면 소통량이 많은 도로가 있고요 로드킬 위험도 있으니까 자연성이 풍부한 곳 그런 곳에 방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서 자기 몸이 쑥 빠지는 순간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충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작동 소리가 딱딱 났다 하면 산소 부족이나 과호흡으로 의식을 그리거나 폐사능력까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시작을 한 겁니다 이랬는데 이 Interviewer의 결과물은 이재그는 자세히 이게 좀 원래 나의 인출이 필요 sequel 단순한 소호의 효과는 진정한 소호의 진정한 소호의 소문에 품질이 필요 없을 때 3,000원 진정한 소호의 배달잘 다 피웠어, 다 피웠어. 나머지 한 마리가 빨리 좀 같이 동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포획터 안에 있는 성체가 훨씬 지금 스트레스 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빨리 반성하고 2차 도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형태나 크기 또 생활하는 패턴 또 혼자 탈출하는 이거봐서는 다시 오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는 상태로 보여요. 만약에 다시 우리 가게로 다시 돌아오면 회사로 다시 돌아오면 그때 다시 동농장에 제보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포기하는 걸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움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